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조윤성 선생님입니다. 6월 학평 한국사 단원이 전 단원이 아니라 일부 단원 단원이라 해봤자 한국사가 총 9개 단원인데 2개 단원에서 나왔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원래 한국사라는 게 전근대사와 거름대사 이렇게 비중이 3대 7로 구분되는데 시험 범위가 전근대사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근대사 그러니까 선사 고대 우리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내용들이 그냥 골고루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능적으로 어떻게 바라본다 그거는 좀 예측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자기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괜찮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뭐 이것이 내신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사 해설 강의에 한번 쭉 듣도록 하라고 선생님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이 시험에서의 어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만 딱딱딱 찍어주면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어. 알겠지? 자 한번 가볼게 1번부터 한번 가보자 다음 행사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이 뭐냐 자 뭐뭐뭐뭐 시대 해가지고 특별한 살림살이 나오는데 거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토기가 있단 말이야 그 토기가 뭐니?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지 밑에 나오는 것도 바로 움집. 바로 이 움집의 모습이 서울 암사동 유적지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자 따라서 시기를 가지고 잡을 때 이 시기는 언제가 되겠니?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 모습으로 오는 걸 물어본단 말이야. 1번 세형동검은 우리가 청동으로 만든 칼인데 나타난 시기는 철기가 전래되고 난 다음의 모습. 이걸 우리가 한국식 동검이라 말하잖아. 따라서 1번은 철기. 2번 철기 되겠지. 답은 3번 될 수 있겠고. 자 고인돌은 청동기를 대표하는 무덤이 되겠지. 미송리식 토기도 청동기 시대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은 3번 될 수가 있겠네. 2번 문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뭐냐. 진이 천안을 병합하고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뤄졌을 때 이 나라에서는 부가 왕으로 저기했다. 부가 죽자 그 아들 준이 저기하였다. 자 부왕 준왕 아직 좀 뭔가 확실하게 떠오르는 거 없지. 근데 그 밑에 이 나라에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팔조법이 있다. 법 팔조가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삶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팔조법. 이 팔조법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나라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팔조법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나라. 바로 누가 될 수 있겠냐. 고조선 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거기 나오는 부왕 준왕 우리가 고조선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고조선 잡았다면 1번 우상국을 정벌하는 건 우리가 신라 6세기 지증왕 때 하지. 행정구역으로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저가 사출도 하니까 부여가 될 수가 있겠고. 그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했다 말하는데 그란의 침략으로 멸망한 나라는 발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재가회의. 카들이 모두 모인다 하니까 고구려가 될 수 있겠지. 따라서 고조선의 어떤 국가 자체로서의 가장 큰 의인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될 수가 있다. 알겠지. 답은 4번이다. 그 다음 3번 문제. 밑줄친 시무책의 내용으로 오른 것이 뭐냐. 그는 신라 출신 최은함의 아들로 품성이 총명하여 민첩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글자를 잘 지었다. 그는 성종 원년에 그동안 정치에 대해 비판을 하고 정책 건의를 하라는 왕명에 따라서 28조에 따라는 시무책을 올렸다. 신라 출신의 아들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최은함이가 육특품 출신의 유학자야. 그 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라적인 어떤 그런 개성적인 면을 안고 있고. 그리고 시무책 28조 하니까 누가 떠오르니? 바로 최성노가 떠오르지. 최성노의 우리가 시무 28조. 물론 시기적으로는 고려 성종 때가 될 수가 있다고. 자 성종 앞에가 이제 광종이단 말이야. 자 광종 때 상당히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이 있었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비판을 가하고. 그리고 유교 정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강 집권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채책이 되어서 고려 초기 때 뭔가 국가적인 틀을 갖추는데 기한 것이 바로 시무 28조 내용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순응적으로 나온다면 시무 28조 내용의 원문이 제시문으로 나오고. 이걸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을 건데. 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시무 28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암기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순응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자 성리학의 도입은 우리가 고려 말 안향이 원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거고. 골품제를 정비하는 건 신라 6세기 법흥왕 때 하게 된다. 정동 행성을 폐지하는 건 원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우리가 공민왕의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의 사대관계 요구를 수용하는 건 우리가 고려 중기 때 이자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물론 뭐 뒤에 김부식이도 될 수가 있겠고. 따라서 답은 중앙집근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관의 파견. 답은 1번 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문제. 자 부여 고구려 가나 마한 진한 변한 삼한 나와있지. 그러면 가는 함경도 아니야. 그럼 함경도니까 누가 되겠니? 바로 옥저가 될 수가 있겠고. 자 옥저 밑에 우리가 강원도 북부지방이 있으니까 나는 동예가 될 수 있겠네. 자 그럼 지금 옥저와 동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자 책화. 책화는 동예의 특징이.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다. 소도는 삼한의 특징. 민며느리 제도 이거는 옥저의 특징. 연고는 부여가 될 수 있겠네. 그리고 이 둘이의 공통점. 자 이 둘이는 일단 공통적으로 봤을 때 왕이 없다고. 왕이 없는 군장들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국가의 모습. 그래서 군장국가의 모습을 가지는 것. 자 당신은 연맹왕국 단계야. 철기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군장국가의 모습을 가진다라는 건 국가적인 발전 단계가 빠르다 늦다 늦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따라서 답은 우리가 5번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자 5번 문제. 카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한국사 수행평가 나와 있고. 자 어떤 시대 때 문화유산에 대한 모둠별 조사 보고서에 대한 작성이 나와 있다고. 자 1모둠 가보니까 빛이 색 아름다움 청자 나와 있고. 그리고 모둠 위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8만대장경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자와 8만대장경 가지고 어디를 잡아야 되겠니. 고려시대를 잡아야 되겠지. 그러면 고려시대의 민족문화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1번 칠정산은 세종 때 만들어진 우리 칠정에 만든 달력이니까 조선시대. 자 불국토 이상의 실현 석굴암은 동일신라. 그 다음에 처국이 이것도 조선 세종. 그 다음에 무령왕릉 이거는 백제 무덤이 될 수가 있다고. 따라서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바로 직지심체요절. 답은 우리가 5번이 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쭉 가보자. 삼국시대 때 비슷한 업적을 남긴 왕이다. 나와있네. 자 소수리 왕이 나와있고 법흥왕이 나와있다고. 물론 비슷해. 시기는 달라. 소수리 왕은 사색이고. 그리고 고구려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춘 왕이고. 자 법흥왕은 육색이라고. 진흥왕 바로 앞이야. 이건 또 신라의 기본적인 틀을 갖춘 왕이다라고 볼 수 있다. 국립대학으로서 태학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윤령을 반포하고. 그 전에 뭘 수용하지? 불교 수용이 있단 말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법흥왕 때 병부 설치, 윤령 반포. 그 다음에 불교가 공인이 된다. 자 수용된 건 그 이전 5세기 때고. 즉니 공인되는 것이 바로 이 6세기 때라고 볼 수 있다고. 됐니? 따라서 둘 다 공통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건 바로 불교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불교라는 것만 딱 잡았다면 관복 제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뭘 말하는 거니? 바로 윤령 반포와 같은 맥락을 가지는 거다. 그 다음 신록 편찬. 신록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또는 어떤 조선시대 때 어떤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 어떤 왕조의 기본적인 역사석이 되기 때문에 삼국시대 때는 신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사신도의 제작목적 말하는데 사신도는 도교사상. 그리고 국자감의 교육 내용. 이거는 또 유교 또는 기술학부. 이 내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알겠지? 따라서 석탑 건립 배경. 바로 석탑이니까 불교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 답은 2번 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이 뭐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삼한에서 종교 의뢰를 주관했던 제사장. 뭐라 부르냐? 천군이라 부르지. 천군. 그러면 군 가지고 가로 가볼까? 자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지배자로서 족장이라 한다. 뭐라 부르냐? 군장이다 이렇게 부르지. 군장이니까. 자 일단 장으로 가보자. 자 장 그게 문제고. 그럼 단서가 되는 게 4번이니까. 4번.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뭐니? 고조선이야. 되니? 그리고 5번 가보니까 선종될 수 있겠네. 그러면 군장 장 고조선 고. 자 그러면 장 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되니? 장 고. 장. 고.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게 뭐겠니? 당연히. 장 보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조전시의 때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이지. 그 다음 성왕이 고쳐부른 백제의 국호는 우리가 남부여가라고 될 수 있겠고. 충충주의 고구려비 세운 왕이니까 장수왕이고. 그 다음에 고려 건국하고 훈여십조를 남긴 인물은 태조 왕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 보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니? 바로 청해진 떠오르잖아. 2번 4번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8번. 자 어떤 제도의 공통적 목적. 이건 뭐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야. 이거는 신용순용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한번 잘 봐주도록 하자고. 국초에 향리 자재를 선발해 개경의 볼모로 잡아두는 한편 해당 고을의 실정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야 했다. 이걸 뭘 한다? 긴 제도. 쌍기가 과거의 설치를 처음으로 건의했고 시, 부, 송, 책, 시험 과목으로 삼아서 진사갑과의 최섬 등 두 명을 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나오는 게 두 가지 나오지. 바로 긴 제도. 그리고 과거 제도. 이 긴 제도, 과거 제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목적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학문의 장려. 이거는 과거는 될 수 있지만 긴 제도. 이건 될 수가 없어. 긴 제도는 기본적으로 뭘 하기 위함이야. 기본적으로 이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지. 민족 통합과도 거리가 멀고 신분 제도 개혁과도 전혀 거리가 멀고 국가 재정 수입 확대와는 또 과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지방을 통제하고 그리고 과거 제도를 통해서 뭐냐.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지. 그래서 새로운 애를 끄집어 올리고 우리가 구세력을 바꿔버리는 이런 신구 교체. 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가 될 수 있겠니. 바로 왕권 강화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왕권 강화에 대한 내용만 딱 잡으면 될 수 있겠네. 답은 우리가 2번 될 수가 있다. 9번. 자, 토론에서 갑이 제시한 근거. 한중 고교생 역사 토론회. 바래는 고구려와 관계없는 당의 지방정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래서는 중국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자, 왼쪽에는 중국인가봐. 그렇지 않습니다. 바래는 우리 민족의 국가인 고구려를 개선했기 때문에 바래의 역사는 우리 역사입니다. 갑은 우리 한국 여학생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바래를 가지고. 바래를 가지고 어떻게 바래야 되는 거니? 고구려 개선의식이 분명했던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해 나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고구려 개선의식이 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1번. 지배계층 고구려인. 건국한 애도 고구려인이지. 대조형. 2번. 지배층의 성시가 당연히 대시, 고시가 많다라는 것. 4번. 바로 고구려 고분양식 모주림 천장구조. 그리고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스스로를 고려왕이다라고 칭한 점. 이 점은 바로 그 근거가 될 수 있지만. 3번. 바로 상경의 모습. 그리고 중앙정치구조. 삼성 육부제의 모습은 이거는 당 제도를 모방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중국 역사학자 또는 중국 학생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4번. 3번이 잘못된 거네. 19번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적으로 봤을 때 한 번쯤 언급될 수 있다. 약간 조금 더 어렵게 해서 나올 수가 있겠어. 알겠지? 10번 가보자. 자, 다음 비문에 나타났다. 국내성에 있다. 어떤 왕이다. 자, 영락이라는 점. 이 영락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바로 광개토대왕의 연호야. 그렇지? 자, 그리고 신라 지역에 출몰한 어떤 그런 외구를 토벌하는 어떤 그 내용들. 그리고 또 뭐 백제에 대한 어떤 그런 토벌의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자, 이 왕이라는 건 영락을 가지고 우리가 광개토를 잡을 수 있나 없나. 이게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야.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자, 평양으로 천도한다. 평양 천도. 이거는 5세기 장수왕 때 하지. 22 담로 설치하는 건 백제 무령왕 때. 구주 오소경 정비는 신라 신문왕 때. 살수대첩. 이거는 연괴소문이 하는 거 아니야. 됐니? 자, 따라서 우리는 답은 우리가 5번 될 수가 있다. 물론 4번. 이거는 연괴소문이 아니고. 샘착하게 해서 얼찌문 덕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신라지에게 출몰한 외구를 격퇴하는 모습. 답은 5번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어떤 대응책을 물어본다. 고려 동부가 최강의 거란에 맞서다. 자, 진행자가 스튜디오에서 다큐멘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거란은 주변 세력을 넓히고 있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를 침략을 하고 있고. 거란의 강력한 대군에 맞서 고려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거 말하는 거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지금 주제가 뭐니? 거란의 침략. 이 거란 침략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 더 가면 되는 거단 말이야. 자, 거란이 한 번 쳐들어오나? 세 번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1차 침략 때 누가 나가지? 바로 서희가 나가지. 2차 침략 때는 양규가 선전을 하고. 3차 때 누가 나가냐? 바로 강감찬이가 기주에서 거란 애들을 작살해버린다고. 따라서 딱 이 내용 잡는다면 답은 우리가 3번에 그 내용이 나와있지.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되겠고.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는 건 여진정벌 때. 그 다음 연개소문은 당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고. 이성계, 위아도, 해군. 이거는 우리가 요동정벌을 하러 갔다가 다시 군대를 뺏하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 12번 문제.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서 적절한 것이 뭔가? 부여, 능산리. 부여니까 일단 부여라는 걸 가지고. 아, 어떤 나라를 잡자? 백제를 일단 한번 잡아보자. 그 다음에 또 결정적 단서가 뭐냐면. 불교 더하기 도교. 그래서 어떤 사진 속에 우리가 공예품인데. 자, 일단 불교가 도교가 동시에 다 반영이 되어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뭐가 있냐? 금동 대향로가 될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1번 그림 봐봐. 금동 대향로 위에 연꽃이 있지. 이거는 우리 연꽃이니까 불교야. 밑에 연꽃을 바치는 게 용이야. 용은 뭐냐? 도교지. 그래서 연꽃 더하기 용. 불교 더하기 도교. 이리 가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답은 우리가 1번 가야 되고. 2번. 금동 미륵보살방가사유상은 불교. 불교 중에서도 미륵신앙. 자, 3번은 백제의 왕이 일본의 왕한테 보냈던 칼. 칠지도. 이거는 어떤 문화유상과는 종교와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4번. 호우명걸은 신라지역에 출몰한 외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신라지역의 상주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겠고. 5번은 우리가 금관이 되겠지. 그 다음 13번. 자, 지도에서 학생이 답사하려는 지역이 뭔가 한번 가보자. 자, 세종 때 새롭게 개척된 지역이니까 일단 나, 다라는 제끼야 되겠지. 왜? 4군, 육진을 가지는 거니까. 그럼 4군, 육진만 잡아도 답은 우리가 가로 갈 수가 있어. 4군, 육진 지역 중에 하나구나. 그 다음 무역소. 무역소라는 건 여진과 무역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우리가 일본과 무역을 위해서 만든 거 외관 있지. 외관과 유사한 거다라고 생각해 두면 돼. 그 다음에 구석기, 유적지 다 나와 있지. 여기가 어디냐면 저 함경도, 웅기, 굴포. 굴포리가 바로 어디 위치하고 있냐? 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가 지역이니까 1번 가면 되겠어. 이, 아라만 둬라. 자, 14번. 가에서, 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물어보고 있다. 여러 신하들이 아래 길을 시조가 창업한 이래로 나라 이름이 일정치 않아. 이는 사라라고 하는 하고 어떤 이는 사로라고 하였으나 신들은 생각건대, 덕이 날로 새롭다. 덕은 넌 뜻과, 그리고 사방을 망란다. 라는 뜻을 우리가 멀어서 국호를 삼는다.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마립간이 그걸로 따랐다. 이리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사로국이다. 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칭호. 이걸 가지고 누굴 잡아야 되겠니? 바로 신라를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신라라는 국호가 생기게 되는 계기가 지금 이 문제에서 나와있다. 이 말이야. 됐니? 자, 1번. 서옥에서 생활하는 신랑. 이거는 고구려지. 정사함은 백제. 주작함은 발해. 사비천도 나오니까 이것도 백제가 되겠지. 따라서 화백회의 나오니까 신라 될 수 있겠네. 답은 5번 갈 수가 있다. 그 다음 15번. 자, 가와 식목도감. 재신과 추밀. 재신이란 중서문화성의 입품이상을 재신이라 부르고, 추밀은 중추원의 입품이상을 추밀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재신과 추밀은 상당히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서 높은 애지. 그니? 그래서 재신의 재, 추밀의 추. 그래서 이건 재추기구다. 또는 재추합의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그리고 고려의 독창적 기구. 그리고 입품이상 애들이 모여서 중대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귀족 덩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 말하고 있네. 그러면 가와는 뭐 말하는 거니? 바로 도병마사 말하고 있는 거라고. 식목도감과 함께. 자, 도병마사 뭐하는 것이야?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다. 맞나? 자, 군사 기미를 다루고 왕명을 전달하는 건 중추원에서 하는 거지. 따라서 도병마사에 대한 내용은 기억에 나와 있는 거네. 그 다음 대간,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리고 나아가 대간을 이루지. 나아가 뭔데? 어사대.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산품이야를 낭사라 부르고 이 낭사와 어사대가 대간을 이루어서 정치 운영에서 견제와 균형을 추리한다. 뭐하니? 석영, 간쟁, 봉박하고 있는 거니까. 됐니? 자, 그래서 답은 우리가 석영, 강쟁, 봉박은 대간의 기능이고 어사대의 기능은 뭐니? 감찰이잖아. 따라서 답은 ㄷ 가면 되겠네. 그러면 ㄱ과 ㄷ 하면은 답이 2번 되겠고. 우리가 거기 나오는 리얼의 화폐 및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 이거는 어디서 하지? 고려 3, 4에서 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16번. 밑줄친 사건을 주도한 정치세력, 불충한 신하 이이첨 등이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켜 국권을 제멋대로 하였고 임목대비를 별궁에 가두는 등 왕실을 모욕하였다. 더구나 부모와 같은 명예언어를 저버리고 동방의 예의에 풍속을 무너뜨렸다. 말하네. 아 임목대비를 나오고 우리가 명예언어를 저버린다 하니까 조선시에도 누가 떠오르니? 광해군이 떠오르지 거지. 다행히도 두세 명의 충의를 지닌 신하가 종묘사직과 인륜의 무너짐을 두려워하여 큰 뜻을 세워 부족한 나를 왕으로 주도하였다. 이리 말한단 말이야. 되느냐? 따라서 우리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뭐로서? 인조로서 나아가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인조반정이 될 수 있겠고 이 인조반정을 주도하는 세력이다 하니까 누가 되겠니? 바로 서인이 될 수가 있겠지. 되니? 자 그러면 서인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공홈전은 문벌기족. 집현전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건 훈구 세력이 되겠고 육조 직계제 실시를 건의한다 말하는데 육조 직계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종 세조 때만 한시적으로 실시된 정책이 될 수 있다. 권문 세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비판하는 건 우리가 신진사대부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후금을 배치하는 대외교정책 바로 서인의 대외정책 하면은 이것도 오로지 친명패금 이거 딱 떠오르면 되겠지. 되니? 따라서 답은 4번 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17번 자 이거 부분은 조금 지워도록 할게. 다음 시에 나타난 시기의 모습 자 온 세상이 갑자기 한 집이 되니 동쪽 땅에 명령하여 국료를 바치라 하네. 부모의 나라가 멀어지니 혼이 바로 끊어지고 황제의 궁성 가까워질수록 눈물이 비어도 사는구나. 자식 낳거든 기러기처럼 하늘높이 날게 하고 비도 되어 봉황의 울음에 화답하러 화세. 하물며 지금 중국 황녀도 우리나라에 시집 왔으니 아 중국 황녀가 우리나라에 시집을 왔다 하니까 아 우리는 뭐냐 중국의 부마국 사위국이 되었네. 되니? 딱 그걸 가지고 뭐가 떠오르니? 아 원간습기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럼 지금 원간습기 때 상황이 쫙 나와있다 이 말이야. 되니? 그럼 원간습기니까 만족의 나는 원간습기 이전 무신집권기 향, 소, 부곡이 소멸되는 건 조선 태종 가서 소멸되게 되고 서원 건립은 조선 16세기 그 다음에 향약 보급도 16세기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몽골 양식이 유행하는 것 4번, 2번이 될 수 있겠지. 18번 자 기사의 상황이 전개된 시기 사림 정치개혁의 기치를 들다 소격서 철폐, 현량과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말하는 거니까 아 누가 떠오르니? 바로 조광조. 밑에 나오지? 조광조의 개혁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조광조가 딱 이렇게 개혁을 추구하는 건 이 개혁의 내용이 뭐가 있냐? 뭐 위훈 삭제도 있고 소격서 폐지 나오고 있지 현량과 실시 나오고 있지 이런 내용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원인이 되어서 뭐의 배경이 되니? 기묘사화의 배경이 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기묘사화의 배경이 되는 거니까 기묘사화 앞에 가야 되겠지? 따라서 시기는 어디 가나? 3번 다하시기로 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9번 이 나라 발전 과정에 있었던 사실 여기는 이 나라 초기 고분인 돌무지 무덤군입니다. 돌무지 무덤을 가지고 잡아야 되겠고 자 계단식 쌓아올린 모습 자 이런 계단식 돌무지 무덤 되니? 자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쌓아올린 양식은 백제 고분에도 영양을 주었다 말하는 거니까 바로 어떤 나라가 될 수 있겠냐? 바로 고구려가 될 수가 있겠지. 되니? 자 육자평 백제 거야. 낙동강 유역이니까 이거는 가야가 되겠지. 세성시가 교대로 이사금이 된 건 박석김. 돌아가면서 이거는 신라고 낙낙 외 중계무역 하는 것도 바로 가야 우리가 변환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은 바로 54번이 될 수가 있겠다. 20번 자 천원지폐에 나와 있는 인물이지 도산서당 잡아야 되겠지. 주자서 저료 성악 10도 하니까 누가 떠오르니? 바로 이황이지. 자 이황의 호가 뭐냐? 퇴계. 퇴계 이황이 될 수 있다. 그럼 퇴계 이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빈공과는 당나라 때 유학생 대상의 시험이기 때문에 시기가 아예 맞지 않고 북벌 운동을 주도한다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북벌이라는 건 인조가 이제 병자호란을 통해서 청한테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그리고 효종 때 그런 오랑캐한테 당했던 치오고시자라는 운동이 북벌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명도 망하고 난 다음이 돼야 돼. 이거 뭐 17세기야. 시기가 맞지 않아. 그 다음에 노급 부활 이거는 또 우리가 신라하대 모습이니까 과전법 1391년 되는 거기 때문에 시기에 맞지 않지. 그래서 이황 하면은 일곤 성리학에 영향을 준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자 한번 쭉 이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한번 쫙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봤을 때 한 몇 문제 정도는 수능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약간 조금 더 다듬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그래서 자기가 1학기 때 어떻게 공부가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시험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고 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걸 한번 참고하는데 이 시험을 활용하도록 하자고. 알겠지?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